한국인 가이돌 성가이돌인거죠? 아니에요? 베트남 아이돌이에요 베트남 걸그레인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사람 같아요 한국사람 같아요? 네 2015년 5월에 나온 노래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한국처럼 세련됐어. 약간 그 컨셉도 한국 아이돌 컨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 장면 어디 본 것 같은데? 맞아.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트로트에 씌워놓은 느낌? 근데 예뻐요 다들. 되게 세련됐다. 뮤직비디오 안에서 계속 한국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시스터 같기도 하고. 한국 느낌이에요. 여기 세트장 왠지 아이유, 너랑맘. 무슨 세트장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비슷하다. 한국말만 하면 그냥 한국 아이돌이야.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옷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느낌? 저 검은 옷 입고 나오는 장면보다 침대 장면이 좀 더 약간 내 취향이에요. 저런 옷이. 아니, 아니. 나는 파인 옷보다 약간 이렇게 이런 약간 예쁜 색깔의 스웨터가 더 예뻐서. 노래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수만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리듬이 트로트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 음악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곡도 약간 이래요. 약간 세련되게 다 입고 나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뿜뿜짝 그런 리듬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 남자가 더 이상한 아이돌 같은데? 뭐 기대 이상이야. 이 남자분은 베트남 배우인가? 그런 거 같은데. 한국에서 찍은 거 같은데. 아까 그 세트장도 하나, 셋, 명. 대화, 셋, 명. 이거 한국에 있죠. 저거 63빌딩 아니에요? 이거 한국이네. 이거 CG야? 뭐야. 이 한국 어떤 건물 옥상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어? 뭐야 63빌딩이야. 왜죠?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 미비가. 어우 간지러워. 어? 이거는 명밥 CG 택했어. 아 이거 중독성 있다. 와 잘생겼다. 막 이렇게 남자 이렇게 훔쳐보면서. 저기 아까 나왔던 남자들 있잖아, 네 명. 그게 TV에 나왔던 부분인가? 그 남자 네 명이 약간 태국의 보이그룹 아닐까? 아 맞아. 약간 21과 빅뱅 콜라보 뮤비 요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아 아 저거 무슨 노래였죠? 그 아이유가 피처링한 한 남자 하이푸였냐? 진짜 아이유 노래 나오고 아이유 세트 장르 나오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소속사에서 키우는 베트남 가수? 널그룹이 한국 진출을 하려고 외국으로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지 않았을까 저는 로엔에서 키우는 베트남 아이돌 가수 그니까 이게 맞춰볼게요 한국 걸그룹인데 베트남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한국 여 아이돌들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나? 사실 말씀드리면 라임이라는 걸그룹은 베트남 공영방송 베트남의 3에서 인기비에 방영된 글로벌 오디션 VK-POP 슈퍼스타를 통해 선발된 베트남 4인조 걸그룹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베트남? 네 명 다 베트남 사람인데 대박 오 맞구나 베트남 4인조가 VK-POP이 뭐예요? 베트남 K-POP? 베트남 K-POP 슈퍼스타 왜 그룹명이 라임일까요? 이름에 라임이 잘 가졌어 라임처럼 상큼해서 상큼해서 라임처럼 아니면 아니면 멤버 이름 이렇게 이름 첫 글자 떠서 네 명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찾아보셨어요? 아니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알고 왔어 촬영할 때 들었다고 아니에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어 진짜요? 멤버 이름 리지 이본 메이 엠마 4명의 이름을 따서 라임이 있고 지금은 한 명이 빠져서 3명 이상 그래서 아까 너북보에는 3명이 네 그럼 하나 빼야 된다 림 막 이렇게 엔이 빠졌어 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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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쪽에서 되게 고수나 라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임 아닐까요? 오 진짜요? 맞았어요 대박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김치입니다 그런거지 그런거지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걸그룹 김치입니다 이런거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일? 그럼 뭐있죠? 둘 셋 한라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한라봉입니다 반가워요 그럼 베테랑 사람들인거죠? 어쨌든 간에 네 아 되게 한국어 잘하시고 되게 뭔가 K-POP 원수도 잘할 것 같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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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쁘고 춤도 잘 추고 한국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고 잘하고 후렴뿐 기억나지 않나요? 저 진짜 정말 충독성 있어요 이게 아유꾸나 등 보이지 등 보이지 등 보이지 등 보이지 등 보이지 시험을 며칠 동안 본다고요?